이제 난지 캠핑장에 해가 지려고 합니다. 난지 캠핑장 도착인데 이제 체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이트 배정받아야 돼가지고요. 난지 캠핑장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기 프리 캠핑존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찼어요. 저도 지금 사이트 개우 배정받았는데 저쪽에 보면은 저기에 데크존이고 글램핑존 여기 프리 캠핑존 왼쪽으로 트리 사이트인데 여기는 배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짐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용할 곳은 이쪽입니다. 짐은 이미 다 갖다 놨고요. 오늘 여기 난지 캠핑장 다 찼어요. 바로 여긴 개수대고요. 샤워장하고 화장실 저쪽에 있고 왼쪽에 쭉 지금 피칭 끝났다는 대부분 저기 데크 사이트들입니다. 네, 저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몇 시 차이 있어가지고 환기가 잘 돼요. 사방에 다 뚫렸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잠자리는 끝났고요. 바깥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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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제 바로 때인데 그냥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이렇게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이제 구성품을 보면 위에 불판이 있고 이건 손잡이를 끼우는 거에요 아직 일행이 안왔는데 테이블은 준비를 됐구요 아직 바람이 산산하네 이제 난지 캠핑장에 해가 질려고 합니다 낙조가 자기 마지막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렬하네요 오늘 캠핑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찾았어요 아 이제 세팅이 어느정도 됐습니다 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고기 익었고 다른 편집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이건 다이낙기입니다 이런 편집에서 건가고 꼭 반복해보는 게 길이 없느니라 길이 없느니라 길이 없느니라 길이 없느니라 지지 않고 조이 없느니라 꽃등심 밑에 불판하고 똑같아가지고 빨갛게 커지고 안 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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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파티 이젠 익스텐션 테라스는 젖고 전부 다 모아 버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정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폐액을 좀 강한 걸로 박아 놨어요 웬만한 바람에는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 하루떼에 구워놨던 고구마 입니다 아 노리놀지하게 잘 익었네 약간 탔어 고구마 잘랐더만 이렇습니다 놀았습니다 맛있겠죠 보시면 콜핑은 이너 테이블이 잘되어 있어요 새소리가 일어나야겠다 비가 왔어요 텐트 다 젖었네 아 새소리 난지 캠핑장 화장실인데 깨끗해요 아침에 지금 비가 와서 우산을 제가 챙기고 가져왔는데 깨끗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난지 캠핑장의 주변을 한번 쭉 불러 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 옆이죠 난지 캠핑장에는 이렇게 저 앞에 있는 카트로 짐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번호 등록하고 무인정산을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미동 카트 타프는 마르지 않았구요 이너 텐트 철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설치에 역방향이구요 작게 열어둔거 닫아 놓고 가는것이 좋습니다 콕만 누르시면 돼 콕만 누르시면 돼 콕만 누르시면 돼 콕만 누르시면 돼 parks 키 faze 이제 짐은 저쪽으로 다 빼 outline 마무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